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이구요. 오늘은요 일본의 간사이 지방 그 중에서도 교토로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가 여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나라 경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일본의 교토부에 교토시가 있죠. 그래서 교토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현, 오사카는 부였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현이 아니라 교토부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이 지방의 교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리적 위치는 이렇게 보시면 위쪽으로 우리나라 동해와 붙어 있고요. 우리나라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고도, 옛날의 수도였던 곳이고 오랫동안 일본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요. 지금 보니까 한 250만 명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일본의 교토는 역사가 역시 중요하죠. 보시면 관광 명소들인데 기요미즈 테라 같은데 아주 총수사죠. 총수사. 기요미즈 테라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질비한 곳입니다. 조금 이따 관광 정보는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개요. 교토부는 일본 간사이 북부에 위치했고요. 일본의 도도부현 중에서 오사카부와 함께 전국의 단둘밖에 없는 부라는 곳이다. 부부에 속한다. 생정단위가 부다. 그 다음에 김키 지방의 제2의 도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토부의 인구는 약 256만 명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토부의 핵심 지역인 교토시. 교토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 이렇게. 이쪽 아래쪽으로 가서 복잡해지네요. 보시면 교토시의 인구는 150만 명이 약간 못 미친다. 그래서 교토시와 교토의 남부지역은 관광지, 산업도시, 오사카의 베드타운 등이다. 상당히 번영한 반면 북쪽에서는 산을 넘어가서 해안 산지 지역은 조금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 격차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벌써 이쪽 위쪽으로는 큼직큼직하게 행정국이 나눠져 있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굉장히. 이쪽으로 이렇게 촘촘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격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토는요. 간세히 지방에 위치한 일본의 정신적인 수도이고요. 실제로 실제로 교토 라고 하는 교토 라고 하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 경도 라고 쓰잖아요. 수도 수도 경자 서울 경자에다가 도시 할 때 도자 근데 여러분 도교라고 하는 것은 동경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도교도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교도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저기 동쪽에 있는 교토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나중에 그 누구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라고 하죠. 지금의 도교로 수도를 옮겼을 때 여기는 동쪽에 있는 교토나 다름없다. 그래서 도교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도교도 도교도 동쪽의 교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이안교를 건설해서 1794년에 천도한 이래 한 지금으로부터 10 몇세기 3세기 14세기 정도 되네요. 그래서 대정 봉환이 이루어진 후에 1869년에 도교로 천도할 때까지 약 1075년 동안 일본의 공식 수도다. 그러니까 대단히 오래된 수도죠. 우리나라는 서울 우리나라 서울도 되게 오래됐죠. 60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오래됐네요. 그런데 지금은 공식 수도는 아니고 그렇죠. 막부 시대의 실질적인 조정이 가마쿠라와 에도에 들어선 바가 있지만 이때에도 교토가 교토의 일왕이 거주하면서 명목상 수도의 역할을 해서 아주 오래된 도시고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것도 굉장히 많겠죠. 많은 일본인들이 교토를 정신적 수도로 여긴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토가 도읍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여러 군데에 이렇게 천도하는 것이 굉장히 빈번했는데 교토에 와서 정착이 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부 일본의 학자들이나 교토에 대한 애향심이 강한 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천황이 아직 정식 천도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수도가 교토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욕기란 일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비유할 만한 도시를 찾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뭐 한 어떻게 뭐 경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교토는 8세기 말 헤이안 시대부터 19세기까지 수도였으므로 설아벌, 개경, 한성을 다 합친 정도의 위상이다. 그래서 보통 비교할 때는 신라의 천년 수도 경주다. 아니면 평양 정도가 비견된다. 그래서 주로 경주가 번역할 때는 경주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번역이 아니라 번안할 때는 현지화 할 때는 그런지만 나라의 경우에도 현지화 할 때 경주가 생각나는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일본의 오래된 도시니까요. 그리고 수학여행 많이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경주로 수학여행 많이 가고 일본은 수학여행으로 교토 많이 가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의 변천사는 이렇게 벌써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궁을 중심으로 해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라쇼오몬, 라쇼오몬이라고 있죠. 라쇼오몬. 이게 나성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 아쿠다가 류노스케인가요? 아쿠다가 류노스케가 라쇼오몬이라고 해서 나성몬을 모티프로 해서 하나의 소설을 썼죠. 그리고 나중에 구로사와 아키라가 그걸 또 영화로 하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폭격마저 피해간 도시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미군이 왜 폭격을 하지 않았다요. 왜냐하면 저기 그죠. 고대 유물 같은 것도 많고 또 인구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들도 있었고요. 자 이제 관광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본의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시다. 그런 거와 유서 깊은 도시라는 것을 알아들으시면 되고 일본의 옛 제국의 수도와 문화의 중심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지금 아까 전에 살펴보셨던 기요미즈 테라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베란다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아마 여기서 무슨 연극 같은 거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는데 굉장히 장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도이고요. 그래서 또 세련된 문화와 또 미식 그 다음에 예쁜 시골 풍경 등이 있다. 그래서 교토시에는 매년 일본 전통문화 탐방을 위해서 찾는 내국인과 외국인 방문객이 수백만 명씩 몰리는 곳이다. 일본의 국내 여행객도 많고 외국인도 많다. 그만큼 명물이 많다. 라는 얘기겠죠. 기요미즈 테라 사원, 김카츠이라고 하는 유명한 금각사라는 절이 있죠. 금칠, 금, 도박, 도, 뭐라 그러나 그걸 금박, 금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은 그런 곳 그 다음에 인근의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봄에는 벚꽃 청량에 피죠. 그러니까 굉장히 벚꽃놀이 하기도 좋은 곳이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지역별 교토 탐색, 교도역 주변에 이런 오래된 목탑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가 귀여운 히가시야마라고 되어 있어 마쓰리 축제가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교토 도심은 또 이렇게 고풍스러운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교토 도심을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일본의 조경 문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찬란이 발휘되는 곳 이런 정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다음 이런 문 옛날에 있었던 그런 성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너무 절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듣기도 여기는 또 교통이 편리한 곳이니까요. 도심에도 이렇게 리조성이라든지 이런 화려한 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아스가 1603년에 이제 화려한 성을 이렇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됐고 고풍스러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근처에 또 여기는 이런 근처에는 이런 정원들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찻집, 전동 찻집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셔서 이제 아주 호젓한 그런 거를 이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전통 어떤 그런 공연이라든지 전통문화 이런 거 시연하는 이런 것도 많다. 그래서 여기 기요미즈테라 같은 데는 꼭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겐지 사원이라고 해서 이런 사원 같은 데 보면 일본의 가라산수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모래에다가 이렇게 돌 같은 걸 이렇게 한 아주 뭐랄까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그런 정원 기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사람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명상하기에 참 좋은 곳이고 여러분들이 호덕한 것을 즐기고 싶다. 세속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을 가고 싶다. 하면 여기 교토가 최적이겠죠. 그래서 가면 또 이런 명물들도 있습니다. 유도후라고 해서 이렇게 두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었다가 해서는 굉장히 푸딩처럼 부드러운 두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토에는 또 유명한 화과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랄까 녹차랑 잘 어울리는 달콤한 화과자도 드시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예쁩니다. 먹기 아까울 정도도 예쁜데 기념품도 많이 파니까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 선물 같은 거 하기에도 좋겠죠. 그 다음에 교야사이 라는 것에서 교토에는 채소도 유명한데 이걸로 이제 스케모노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교토에서는 유명한 게 그 절임 저기 그 채소 절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쿠왕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게 노란 단무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다쿠왕 같은 거는 되게 다양하고 맛있습니다. 술안주에도 좋아요. 그래서 교야사이 그 다음에 절임 같은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우지 녹차 우지 녹차라고 해서 녹차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그래서 다도 일본하면 다 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도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차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담는 기물들 그 그릇 같은 것도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도자기 도공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예쁜 이런 귀여움 그릇 같은 것도 굉장히 볼만하다. 그리고 직물 같은 것도 많아서 그리고 부채 다 고풍스러운 일본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상품들이죠. 기념품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토에 대한 것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교토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소 겉핥기나마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역시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이렇게 되면 방약이 완화되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곳에 일본 제일 가까운데도 많이 가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 교토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현을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